당나귀와 함께 산티아고 술랫길 800km를 완주한 임택씨입니다. 사랑하는 것과 말 잘 듣는 건 달라요. 평생을 헌신한 두봉 주교님이십니다. 26세 이제 한국에 오셨다고. 형보다 한국에 더 오래 계신 거예요. 한국 수영에 새 역사를 쓰고 있는. 북한의 병선회입니다. 꿈 같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그 자유형 100m 결승.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찍어서 제출을 하시면 천만 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. 담배만 입에 대도 천만 원. 되는 건 괜찮다. 불을 붙이는 게 좀 그렇다. 불을 붙이는 게 좀 그렇다.